자 철학산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전의가 아니죠 철학산책으로 제가 지금까지 책을 여러 권 읽었었습니다 주로 이제 장자 내 편으로 시작해서 황제, 황로백서도 읽고요 맹자, 노넘 뭐 이렇게 읽고 지금은 이제 순자를 읽고 있죠 최근에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순자를 읽다가 남의 번역한 걸 보면 제대로 공부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번역 자체의 우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국에는 원문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제가 직접 원문을 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순자를 시작으로 해서 장자 내 편을 같이 새로 제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철학산책을 예전에 하긴 했었지만 이왕 이제 장자 내 편을 새로 번역한 했잖아요 그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새로 영상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순자를 한 편을 번역할 때마다 계속 철학산책 방송을 하고 있는데 순자 한 편을 번역하는 게 대략 한 한 주 반 정도 걸립니다 한 주 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매주 한다는 거에는 시간을 맞출 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자를 하기도 하고 장자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되는 대로 일단 장자 내 편하고 순자를 같이 읽고 번역되는 대로 뭐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 내 편은 철학산책을 옛날에 했었지만요 지금 다시 녹화를 할 것이고 방송을 할 것이고 새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옛날 방송들은 그리고 특히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옛날 방송들은 마이크 소리 때문에요 방송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녹화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는 마이크가 예전보다 깨끗하니까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개선한 상태로 다시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장자 내 편의 첫 번째 편인 소요유입니다 소요유 소요유라는 거는 즐겁게 논다 논다 뭐 그런 말입니다 멀리 가서 논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장자가 본격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거 하는 겁니다 그 워밍업하는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유를 제가 읽고 읽고 사실 되게 많이 읽건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워밍업 장자가 얘기하기 위한 것을 위한 워밍업이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읽어보죠 소요윤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자 북명에 북명에 물고기가 있었다 그 이름이 곤이라고 했다 북명 유어 기명 위곤이라고 했습니다 북명은 그겁니다 북쪽 바다를 의미하는데 북극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북쪽 저 어디 멀린 바다 그런 겁니다 전설에 나오는 거 자 곤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컸다 곤이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새의 이름은 붕이다 붕은 아시죠? 붕새라고 하죠 붕의 등도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컸다 붕이 힘을 써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의 구름이 쌓여있는 듯 보였다 이 새는 바다를 빙빙 돌다가 남명으로 간다 남명이라는 건 그거죠 약간 북명 나왔으니까 북쪽 바다고 남명은 저기 남쪽 바다죠 그러니까 여기서 북명 남명이라는 거는 그냥 저기 멀리서 저기 멀리로 간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단위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명은 바로 천지이다 천지라는 거는 호수의 이름 하늘 하늘 천자에다가 모티자 써가지고 아주 거대한 모시다 그런 말이겠죠 아마 남태평양이겠죠 자 재해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다 재해라는 건 아마 책 이름일 거예요 자 거기에 이런 말이 있다 붕이 남명으로 옮겨갈 때에는 물을 삼천리나 치고 오르고 올라 9만리까지 오르고 마니 단숨에 6개월이나 날아간다 자 9만리 9만리 3천리를 치고 우리가 물장고 치듯이 있잖아 날개를 날개로 이제 물을 치는데 그걸 3천리나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고 3천리 금수강산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한 거죠 자 하늘 창공 9만리까지 오른답니다 6개월이나 이제 날아가고요 전부 다 보면은 이런 세세한 수치에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거대한 범위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번 생각 그냥 그거를 이제 조절에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지랑이와 먼지는 생물의 숨결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늘은 푸르다 그런데 하늘이 푸른 것은 하늘이 푸르기 때문일까 아니면 끝없이 멀리 있기 때문에 푸르게 보이는 것일까 하늘에서 내려다 보여도 또한 깡이 푸르지 푸르게 보이지 않겠느냐 물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가 없다 마당에 오목한 곳에 엎지른 물에 대해서는 풀립은 배일 수 있겠거나 물에 뜰 수 있겠다 그런 말이죠 풀립 정도는 물에 뜰 수 있겠으나 자는 어찌 그렇게 하느냐 가라앉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물은 얕은데 배는 크기 때문이다 공기가 쌓인 것이 충분히 두텁지 않으면 큰 날개를 떠받칠 힘이 없다 그러니 구만리나 오른 뒤에야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은 등에 지고 거리낄 것이 없이 남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전부 다의 곤에 관한 이야기죠 곤하고 봉에 관한 이야기죠 물이 충분히 쌓여 있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다 그랬죠 예를 들면 마당에 고여있는 물에는 풀립 정도는 띄울 수 있는데 잔 같은 건 풀립에 비해서 크고 무거운 거니까 그거는 띄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붕 같은 큰 새가 날아오려 그러면 그 아래쪽에 공기가 충분히 있어야지 궁이 그걸 타고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조금 뒤에 보면 이제 그 큰 암 네네네 장자를 다시 하려고요 제가 지금 번역을 다시 새로 하고 있거든요 직접 하려고 번역하는 걸로 제가 번역하면 그게 사실 제저정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보면 큰 암, 작은 암, 돼지, 소지 뭐 이런 말도 나올 겁니다 그게 소유에 나왔던가 재물로에 나왔던가 기억이 안 나네 눈 보면 장자가 이제 작은 암, 큰 암 이런 걸 이제 구별해서 얘기하는 건데 일종의 이제 쉽게 말해서 쫌생이처럼 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가볍게 넘어가보죠 매미와 작은 비둘기가 붕을 보고 이를 보고 붕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마음을 먹고 날아올라 누름나무나 박달나무까지 오르려 해도 가끔 이르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 구만리나 올라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헛소리가 아니겠느냐 숲으로 놀러가는 사람은 새끼만 먹고 돌아와도 충분하다 하지만 백리를 가는 사람은 묵으며 숙박하며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한다 천리를 가는 사람은 3개월치의 식량을 준비해야 한다 이 두 벌레들이 매미하고 비둘기를 의미하겠죠 무엇을 알겠느냐 붕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구만리나 위쪽으로 날아간다는 그걸 우리가 알게 먹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게 진짜인지 진짜인지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매미하고 비둘기 같은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그냥 헛소리로 지부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거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매미하고 비둘기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 장자 자신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실 파격설절이기 위해서 그거는 장자 자신도 자기 얘기가 이제 세속적인 얘기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그 얘기가 이제 얘기가 어떤 것이든 간에 어쨌건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라는 의미에서 장자가 요구를 쓰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미하고 비둘기처럼 굴지 말고 셋째하게 쫌생이처럼 굴지 말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아 여기 나오네 돼지 소지 나오네 작은 지식은 큰 지식에 비길 수가 없고 소지 불급 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명한 자는 장수한 자에 비할 수가 없다 오래 살면 여러분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죠 태극기 무대 같은 새끼들이 아닌 이상은 아마 이제 젊은 놈들보다 아는 게 많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큰 암 그러니까 큰 지식 돼지라는 것도 소지라는 것은 돼지에 비해서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돼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 하루만 사는 버섯은 금음과 초하루를 알지 못하고 스르라미와 땅강아지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다 죽으니까 단명하기 때문이다 초나라 남쪽의 명령은 요거는 나무 이름이에요 500년을 봄으로 삼고 요 명령 500년을 봄으로 삼고 500년은 가을로 여긴다고 한다 요거는 이제 500년이 봄이고 500년이 가을인데 봄과을밖에 없다고 친다 그러면 이제 천년이 천년 우리한테 천년이 요 나무한테는 이제 한 해가 되는 거지 그만큼 나무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자 아주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8천년을 봄으로 삼고 8천년을 가을로 여겼다고 한다 요즘엔 장수한 사람으로 팽조가 유명하여 사람들이 팽조처럼 오래 살길 바라는데 이것은 또한 슬픈 일이 아니겠느냐 자 옛날에는 이제 명령이나 대춘처럼 이제 아주 오래 사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얘들이 대응되는 게 바로 이제 작은 지식 소지하고 대지 중에는 이제 대지에 해당하는 거죠 나무니까 뭐 그걸 알겠냐 나무니까 옆에서 이제 누가 파워색스 하든가 알겠냐 싶으면 어쨌건 나무든 나무든 나무가 아니든 간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래 보고 오래 듣고 오래 배운 게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넓고 그리고 깊고 그리고 다양하게 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누군가를 따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따를 필요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따르는 거는 팽조 팽조가 장수했다고 그걸 따르는데 팽조가 사람이거든요 오래 살았다고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팽조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팽조가 오래 살아봤자 예를 들면 100년쯤 살았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100년을 살았다고 그러더라도 명령이나 아니면 대춘에 비해서는 사실 아주 택도 없이 적게 산 거잖아요 그죠 세속 사람들의 가치라는 게 세속 사람들이 따라가는 지식이나 아니면 명예 아니면 지성 이런 거에 대한 가치라는 게 사실은 되게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절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주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 것인데 그걸 사람들이 금과 옥초처럼 여기고 실제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명령이나 아니면 대춘 같은 지식, 지성 아니면 도리 아니면 법칙 아니면 뭐 또 어떻게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게 장자의 주된 비판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편은 내가 이걸 얘기할 테니까 너희는 잘 들어보라는 취지에서 얘기한다고 보는 게 사실 난 제일 타당하다고 보고 그 앞으로 할 얘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재물론이나 아니면 양생주 인간세에 이어서 쭉 이제 나오겠죠 그죠 고전의 워밍업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얘기가 좀 바뀝니다 탕이 탕이 극에게 물었다 탕은 사람 이름 그리고 극도 사람 이름입니다 탕이 극에게 물었다 극은 이렇게 대답했다 자 궁발 북쪽의 궁발이라는 거는 뭐 지명이겠죠 어 이쌍 궁발 북쪽에 명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천지라고 한다 그 이름을 물고기가 있는데 넓이가 넓기가 수천 리에 이르고 얼마나 긴지는 아는 사람조차 없다 그 이름은 곤이다 새도 있는데 그 이름은 붕이다 붕의 등은 태산과 같고 날개는 하늘에 구름이 쌓인 것과 같았다 붕은 회오리를 타고 나라 구만리를 오르니 구름을 해치고 푸른 하늘을 등진다 그런 뒤 장차 남쪽으로 가는데 그곳이 남명이다 탕하고 극이 또 그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세부적인 건 좀 달라요 세부적인 건 이제 앞에는 그 뭐예요 남쪽 바다를 보고 천지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선 좀 달라요 근데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뭐 중요하지 않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어쨌건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어떤 선인들 현명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탕하고 극의 이야기를 들은 새가랑 매출하기가 붕을 보고 비웃으면서 말했다 저것은 어디로 가느냐 나는 뛰어올라 위로 가려 해도 수풀 사이를 날아다닐 뿐이다 또한 날아다니는 것인데 저것은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러니까 새가랑 매출하기는 많이 가봤자 숲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숲을 위로 아래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저기 붕이라는 놈은 말도 안 되고 이제 들어본 적도고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높은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헛소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작고 큰 것의 차이다 차, 소, 대, 지변, 야 라고 했는데 요게 요 지금까지 얘기의 핵심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작은 걸 따르는 것보다는 이제 큰 걸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큰 게 자기 얘기라는 게 장자의 지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 이야기 요 소유유 뒤편에는 소유유 말고는 또 요런 얘기를 또 많이 하진 않아요 소유유 외에서는 이제 주로 직접적으로 도에 관한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유유 편이 제가 알기론 유일해요 내 편 중에는 그래요 외 편이나 좌 편은 모르겠다 내가 안 읽어봐서 그러므로 그 지식은 관직 하나에 어울리고 그 행동거지는 향 하나에 맞으며 향이라는 거는 행정단위 그 덕은 왕 하나가 불러 나라 하나에 쓰일만한 사람이 스스로를 보는 눈이 이것과 같다 이것이라는 거는 새가랑 매출하기죠 그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되게 뛰어난 정치인이고 전도유망한 이제 출세가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지혜 제대로 된 이제 도리를 보는 태도에 대해서는 이제 요런 새가랑 매출하기 새가랑 매출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바로 장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송영자는 이런 자들을 비웠었다 송영자는 또 새가랑 매출하기와 좀 다릅니다 송영자는 세상의 칭찬에도 애쓰지 않았고 세상의 헐뜯는다 해도 기죽지 않으니 자신과 외부의 일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고 영화와 치욕의 경계도 구분할 줄 알았다 다만 그뿐이었다 송영자는 세상일에 연연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세우지 못한 점이 있었다 자 무릇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녔으니 시원시원하게 잘 다니다가 열을 하고도 닷새가 지난 뒤에야 돌아왔다 열자는 편리한 것 편리한 것에 연연하지는 않았는데 걸어다니는 것은 면했지만 오히려 의지하게 된 바가 있었다 바람을 타고 다녔으니까 바람에 연연하지는 않았다 그러더라도 어쨌건 바람에는 역설적으로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만약 천지의 바른 기온에 타고 육기의 변화를 다스리며 노는 한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이 무엇에 의지하는 바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인에게는 사사로움이었고 신인에게는 공적이 없으며 성인에게는 명예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송영자는 누구냐 송영자는 송견이란 송견이란 사람이에요 송견 순자의 비시비자에 나왔던 아저씨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송영자 한비자에도 송영자라고 나오고 묵 그 어디입니까 맹자에는 송경이라 나오고요 송경 송견이라고도 순자에는 나오고 이 아저씨는 묵가하고 비슷합니다 묵가하고 비슷한데 묵가라고 아예 분류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작은 안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요 주장이 뭐였냐면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줘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병신들아 그런게 송경자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자는 이제 송경자 같은 사람들은 확실히 이제 요런 세속적인 놈들보다야 훨씬 위지만은 하지만은 송경자 역시 뭔가에 의지하고 그리고 뭔가에 속박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자는 열자 열자는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도가의 사상가인데 신선처럼 신선같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실존의 인지는 전자에 모르겠고 저는 책도 안 읽어봤습니다 실제로 있었겠죠 열자는 이제 송경자보다도 의지하는 바가 적긴 했지만은 하지만 완전하게 도를 끼우친 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런 완전하게 도를 끼우친 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장자는 그걸 표현하고 있고 그걸 보고 지인 여기 나오죠 고왈 지인 무기 지인 무공 아 지인 무기 그 다음에 신인 무공 그 다음에 성인 무명 지인은 자신 자신 자기 자기 자신이라는 그게 없고 신인 무공 신인은 공로가 없고 성인은 명 명예 안에 명예나 명성이 없다 명예나 명성이 없다는 거는요 그리고 공로가 없다 그리고 기 자기 자신이 없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고 공로를 세우려고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고 명예나 명성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가 이거 처음 번역하는 거랑 아주 이렇게 깔끔하지 않았는데 고론밍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고쳐야겠다 지금 번역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아무튼 장자의 경우는 그래서 이런 기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 그리고 공로에 대한 욕망 그리고 명예 명성에 대한 욕망을 떨쳐내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 걸 보고 도리다 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도라는 말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지인 신인 성인 같은 말들이 그 장자 네 편이 뒤쪽 편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도가에서 도 튼 사람 도 닦은 사람 도에 통달한 사람 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맥락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무기 무공 무명에 대해서는 인간세 편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인간세 편 에도 나오고 그 전으로도 이제 다른 편들에도 쭉 나오는 말이에요 요게 바로 이제 장자의 얘기에서 되게 핵심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은 없지만 중요한 얘기들은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가 요 입에는 또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요 여러분 아는 요임금 있죠 요가 허유에게 천하를 선양하려고 하며 말했다 해와 달이 나와있는데 횃불을 그치지 않고 불을 밝히는 것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느냐 비가 오는데 오히려 못에 물을 대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겠느냐 선생이야말로 천하를 다스릴 자리 있을 만한데 오히려 내가 시동처럼 앉아있으니 내가 생각해도 모자라는 점이 있다 천하를 맡아달라 해와 달이 나와있는데 횃불을 그치지 않고 불을 밝히는 것이다 허유가 이미 있는데 자기가 왕노릇하는 게 깝치는 거 아니냐 나보다 당신이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네가 왕해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자 허유가 말했다 네가 천하를 다스리니 천하님이 다스려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대신한다면 명성을 위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될 것이다 명성이란 실체에 따라오는 것일 뿐이다 날더러 장차 실체에 따라오는 것이 되어란 말이냐 뱁새는 숲속 깊은 곳에 종지를 트지만 나뭇가지 하나를 차지할 뿐이고 도더지는 강물을 마시지만 그 배를 채울 뿐이다 이거는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는 자기 필요한 만큼만 그걸 가져야지 욕심을 채우지 않는 욕심 부리지 않는 욕심 부리지 않는 다는 거죠 여기서 욕심을 더 부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허유가 예를 들면 이제 요인구한테 어? 선양해달라 내가 다스려보겠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허유가 실제로 천하를 잘 다스리기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유명해지려고 아니면 명성이나 명예를 탐해서 아니면 앞에 나왔던 것처럼 공로를 탐해서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애고가 너무 강해서라는 얘기를 들을 거라는 것이고 그거는 도리에 어긋난다는 게 바로 허유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처럼 무기 무공 무명에 사실 되게 적합한 얘기고 여기서는 주로 요하고 이제 허유의 얘기에서는 무명이라는 게 주요한 주제로 나왔죠 자 돌아가라 내게 처단은 쓸데없는 것이다 부엌사람이 부엌을 돌보지 않더라도 귀신이 제사상을 넘어다니며 부엌사람 대신 일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역설적으로 허유는 요임금한테서 천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귀시져잖아 물에다가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지금까지도 사람들한테 이제 명성이 알려진 사람인데 좀 역설적이죠 자 견호가 연숙에게 물었다 요거 전부 다 사람 이름입니다 연숙이 말했다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냐 견호가 말했다 막고야산에는 신인이 사는데 신인 나왔죠 앞에 그 뭐가 있습니까 지인 신인 성인 나왔죠 여기서 신인이 바로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신인이에요 장자에 신인이나 지인이나 성인이 나오면은 그거는 전부 다 이제 도인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피부는 얼음이나 눈과 같이 희고 부드럽기는 처녀 같으며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을 들이시고 이슬을 마신다고 한다 전지연이네 구름을 타고 다니며 날아다니는 용을 다스리고 사회 밖에서 논다 정신을 집중하면 만물에 재앙이나 병이 내리지 않고 곡식이 읽는다 이런 미친 소리를 어떻게 믿느냐 연숙이 말했다 그랬었구나 소경은 문장과 더불어 즐길 수가 없고 소경은 장님인데요 문장을 더불어 즐길 수가 없다는 것은 문장이 요즘은 글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림입니다 그럴 문자의 의미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요 소경은 그림을 즐길 수가 없고 귀머거리는 종이나 북소리와 더불어 즐길 수가 없다 그런데 몸에만 소경과 귀머거리가 있겠느냐 무릇 암에도 정신에도 그런 말이죠 정신에도 또한 소경과 귀머거리가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네가 소경과 귀머거리다는 말이다 신인들은 그 덕으로서 장차 만물과 두루두루 넓게 넓게 섞여 하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신인이 혼란해서 세상을 구해주길 바라지만 신인들이 무엇 때문에 천하의 일로 수고를 우려하게 되냐 양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양주가 자기의 다리털을 하나 뽑아서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양주의 입장은 예를 들면 개인주의나 아니면 보통 철학 교과서에서는 그걸 개인주의, 이기주의, 극단적인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극단적인 자유주의일 수 있어도 그게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일 수는 없거든 이기주의가 그러진 않고 그냥 양주가 세상을 구하는 것보다 가까운 나의 안위 가까운 나 자신의 초절을 맞추고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장자도 이제 그런 면에서 양주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신인들이 무엇 때문에 천하의 일로 수고를 하게 되냐 라는 말이 바로 이제 유가에서는요 특히 유가에서는 다른 학파도 그렇지만 유가에서는 세상을 구하고 정치를 바로잡는 게 바로 이제 학자들의 그거 숙명이고 학자들의 그거라고 하잖아 숙명이고 이제 의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자나 맹자나 순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나아가지고 벼슬해가지고 정치를 바로잡아라 정치를 바로잡아라 노력하고 수행해라 라고 줄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자는 그리고 이제 유학에서도 보면 성인 유학에서의 성인들 있죠 그런 성인들도 전부 다 세상에 출사해가지고 정치를 바로잡는 걸 목표되었던 사람들을 바로 성인이라 부르거든 그런데 도가에서 얘기하는 신인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혼란에서 세상을 구해주길 바라지만은 사실은 천하의 일로 수고를 필요하고 수고려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 바로 신인인 거죠 되게 많이 역설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하고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상적인 정치인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주로 유가적인 입장에서 봤고 그리고 그게 도가하고 많이 상반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자 신인들은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혼란에서 세상을 구해주길 바라지만은 무엇 때문에 천하의 일로 수고를 하겠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데 뭐 기적 일으키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기적 일으키고 이런 거는 신인들이 도를 깨우치면은 이렇게 이렇게 위대해진다 그걸 이제 그냥 부각시키려고 하는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신인들이 신인들은 어떤 것으로도 해칠 수가 없고 홍수가 크게나 하늘까지 물에 차도 물에 빠뜨릴 수가 없다 크게 감으로 쇠와 돌이 녹아 흐르고 토산이 불타더라도 신인들은 더워하지 않는다 신인들은 티끌이나 축정이 축정이 같은 것으로도 그릇을 빚고 쇠를 다스리듯 요나 순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유학우수는 전부 다 유학에서의 위대한 성왕들이죠 그런데 성인 여기서 도가에서는 신인들이 티끌이나 축정이 같이 하찮은 걸로도 요나 순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요순 같은 건 아무런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세상일을 즐겁게 여기겠느냐 송나라 사람이 장보를 팔려고 장보라는 것은 관입니다 관 월나라에 갔는데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 무늬를 새겼으므로 쓸모가 없었다 요가 천하를 다스리려 다스려 해내를 다스릴 적에 내 신인들을 만나보려고 막고야산으로 갔다 그런데 요는 분수 북쪽에서 한탄하고 원망하며 천하를 입고 해말았던 것이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실된 도에 비하면 정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곧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고 아마 이제 견호가 연숙한테 들었다는 얘기 견호가 접요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그죠 요는 이제 막고야산의 신인들에 관한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근데 견호가 아까 나왔던 새가랑 매추랑 새가랑 매추랑이 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그 접요의 얘기를 고지곳대로 아니면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고 그냥 헛소리한다고 취부해버리고 듣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내용하고 이어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계속 일관되게 나오죠 크게 주제가 두 개예요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넓히고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라는 게 첫 번째 주제고요 다른 한 개는 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게 간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신인이나 지인 성인 같은 걸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오려고 그럼 좀 뒤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그 유학적 가치관들을 비꼬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계속 읽어보죠 자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혜자라는 거는요 장자는 우리가 아는 그 장자고 이 글 쓴 사람 혜자는 혜시라는 사람인데 이 아저씨도 순자의 그 비시비자 편에 나오는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는 명가 사상가로도 유명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백마비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했던 명가 사상가로도 유명하고 사실 실제로는 전국책에 나오는 행적을 본다 그러면 위나라에서 정치를 하면서 재상으로 아니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장이 있죠 장이 소진 장이 할 때 장이 장이하고 이제 동시대 사람으로서 이제 장이가 연행을 펼 때 아마 혜자는 혜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합종하려고 동분서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제 혜자의 혜시의 정치적인 활동은 사실 유명하지 않고 혜자가 이제 장자에 나오니까 장자에 나와가지고 헛소리했더라 그런 얘기로만 유명하죠 사실 좀 그럴까 가진 아닌 사람인데 그럴 정도는 아닌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시면 전국책을 읽어보세요 전국책에 곡에 남아있습니다 혜자의 행적이 좀 남아있을 거고 아마 아마도 여시춘체도 있을 거예요 단편적으로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취합해가면 이제 혜자의 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대충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좀 옆으로 세는 얘기긴 한데 아마 장자하고 혜자가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런 것들이 장자는 내 생각에 춘추전국시대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자는 비주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자의 글이 희한하게도 장자의 글이 이제 되게 분명하게 한나라 때로 이어졌고 그리고 장자가 또 글을 되게 잘 썼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비유나 아니면 상징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냈는데 아주 능했어요 아주 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장자가 이제 도가의 대명사처럼 지금은 노장 이렇게 일컬어지긴 하는데 아마 당대에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 장자는 이제 어 그 공부하던 그러니까 장자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해지나 아니면은 순자의 비시비자편에 나왔던 위모 타효 같은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공부하고 비판하고 고랬던 점들이 지금의 장자의 글로 남아서 지금은 유명이지 않았나 싶어요 혜자하고 장자 이야기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소유 안에서의 내용만 본다 그러면 이제 생각도꼬리 해라 생각을 좀 넓혀봐라 그런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좀 더 넓게 본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장자고 혜자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생각이 나서 해드리는 말씀 해드립니다 해드리는 말이에요 제대로 아시고 싶은 분들은 전국책하고 여시춘추를 보셔야 됩니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위나라 왕이 박시를 보내왔다 내가 이걸 심었더니 열매가 다섯 석이나 열렸다 이거 전주 아파트 위에 있는 게 박시하니 확실해? 자 물을 담는데 쓰려니 너무 무거워서 쉽게 옮길 수가 없고 쪽에서 표주박으로 쓰려니 납작해서 쓸모가 없었다 크기만 크고 속이 비어있지 않아서 쓸 데가 없으니 박살내버렸다 장자가 말했다 선생은 크게 쓰기에는 너무 구루하고 웅졸하다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잘 만드는 송나라 사람이 있었다 대대로 솜 빠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았다 손님이 말을 듣고 그 방법을 백금에 팔도록 정했다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대대로 솜을 빨아먹고 살았는데 돈은 얼마 모으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주를 팔면 하루아침에 백금을 받게 되었으니 파는 게 좋겠다 손님은 조제법을 받아 오나라 왕에게 유세했다 월나라가 난을 일으키자 오왕이 손님을 장수로 삼았다 겨울에 월나라와 물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월나라를 크게 이겼으니 오왕이 땅을 나누어 손님을 제후로 봉해주었다 똑같이 손을 트지 않게 하는 방법일 뿐인데 누구는 제후가 되었고 누구는 솜 빠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쓰임이 달랐기 때문이다 지금 너에게 다섯석이나 되는 박이 있는데 어찌 술잔을 크게 만들어 강호에 띄울 생각은 않고 오타네요 납작해서 소용이 없다고만 근심하느냐 이 쫌생이 같은 놈아 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인데 이 뒤에 또 나오죠 이 이야기는 되게 표준적이죠 표준적으로 소유의 주제를 잘 들여대는 이야기인데 사실 뭐 혜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서로서로 장난치면서 노는 얘기인 거고 어쩌고 장자가 오 싶은 말은 혜시의 생각은 너무 틀에 막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 얘기도 좀 들어봐라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들었어요 요건 똑같아요 손이 트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대로 솜을 빨아서 먹고 사는데 돈은 얼마 못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백금을 주고 사가지고는 그걸 전쟁에 응용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제후가 됐단 말이지 왕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똑같은 방법인데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다른 거야 앞에는 이제 주로 새가랑 매출하기 같은 아니면 매미와 비둘기 같은 요런 친구들을 통해서 요렇게 생각할 줄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옹졸한 새끼들이다 그렇게 비난하는데 장자가 주로 이제 수술을 맞췄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주로 여기서는 이제 그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실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뭐 실제 사례인지는 알 수 없죠 아무튼 사례를 들어가지고 요게 이제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너는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말고 바꿔서 생각해보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라 라고 직접 잘 설득하고 있는 거죠 자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나한테 큰 나무가 있다 사람들은 가죽나무라고 한다 큰 줄기는 우툴두툴해서 먹줄을 대기가 힘들고 작은 가지들은 굽어서 규나 구로도 쓸 수가 없다 먹줄이나 규구는 전부 다 이제 뭐 나무 자르고 막 하는데 쓰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톱같은 그런 도구들이에요 톱, 톱, 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쓸모가 없다는 거야 나무가 길에다 세워놓아도 장인이 쳐다보지 않는다 요즘 네가 하는 말은 크기만 하고 쓸데가 없으니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냐 혜자가 장자에게 비난을 했어요 장자가 하는 말이 헛소리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신라다는 거죠 장자가 말했다 너는 살쾡이나 성성이를 본 적이 없느냐 몸을 낮춰 숨고는 엿보며 논다 동쪽, 서쪽으로 함부로 날뛰며 아래 위 없이 굴다가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려 죽는다 요즘엔 태, 태라는 거는 지명입니다 태, 하늘에 쌓인 구름만큼이나 큰 소가 있다고 한다 크기는 한데 쥐 하나 제대로 못 잡는다 지금 너는 큰 나무를 갖고 있으면서도 쓸모가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 어찌 아무것도 없는 곳에나 넓은 들에 심어두고 그 옆에서 아무 일 없이 돌아다니지 않느냐 어찌 그 아이래서 그 아래에서 들어누어 잘 생각을 하지 않느냐 누가 도끼로 베지도 않을 것이고 누구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다 쓸모가 없다고 한들 어찌 그것이 근심거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까지가 바로 소유유고요 소유유라는 제목은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금자유 대수 환기무용 쓸모가 없다고 걱정하는 거 하 불수 지어 무하 유지향 시골에 한적한 곳에다가 심어두고 심어두지 않느냐 어떻게 광막지하 넓은 들에다가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건 아마 방황한다 그런 말인가 돌아다닌다 그런 말이죠 호 무휘 기 즉 그 즉 주변을 돌아다니지 않느냐 소유 호 침인가요 침이 뭔지 모르겠네 기하 이건 침과 아무튼 이거 밑에 눈눈다는 거죠 소유 호 기하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소유유라는 제목이 나왔을 거야 소유유라는 건 이제 가죽나무 옆에서 이제 놀거나 아니면 누워 있거나 누워 자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소유유라는 건 이제 논다 논인다라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런 맥락보다는 넓게 본다 그러면 이제 생각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슬기로운 생활이나 아니면 그 뭐예요 학습지 애들 학습지 보면은 막 생각 넓히기 생각 갖고 놀기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제목 붙여놓은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생각이 갇혀 있다 갇혀 있는 이 생각이 너희들 생각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꿔 가지고 내 얘기도 한번 들어봐라 그게 훨씬 나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혜자하고 장자 사이에 대화 해석을 가져와서 아마 소유유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 왜냐하면 소유라는 말이 직접 본문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유 편의 주제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생각을 바꿔봐 내 말을 들어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뭐였냐 내가 한 게 뭐 한 게 더 있었었는데 아 그래 뭐라고 했지 어흐 도의관한 얘기였나 아무튼 주제가 두 가지였어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아까 중간에 내가 얘기를 뭐 했었었는데 늙어 가지고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두 가지 정도예요 두 가지 정도고 사실 도에 대한 직접 도에 대한 얘기가 직접 소유유에 잘 나오진 않아요 신인, 지인, 성인 이런 말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막고야산의 신인이다 아니면은 뭐 요하고 허유의 대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긴 하지만은 직접적인 얘기가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소유유는 앞으로 장자가 얘기를 전개하기 위한 워밍업이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가장 시초격인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소유유가 사실 장자에서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가볍고 그래서 읽기 좋죠 어 좀 더 그냥 요거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가죽나무가 보면은 요 지금 마지막 있잖아 혜자하고 장자의 마지막 대화에서 가죽나무가 이제 혜자가 뭐라 그럽니까 가죽나무가 쓸데가 없어가지고 걱정이다 그 쓸모가 없음 때문에 걱정이다 여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거 환기무용 가죽나무 가죽나무죠 그거죠 가죽나무에 쓸모없음이 걱정거리다 라고 니가 촐촐되지 않느냐 그렇게 장자가 혜자한테 얘기하는 건데 인간세에 보면요 내 편에 인간세에 보면은 무용지용이란 말이 나와요 무용지용 쓸모없음에 쓸모있음 예를 들면 이제 과실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과나무 같은 거 그런 거는 그거 그 그거지 그 뭐야 쓸모가 있잖아 사람들이 사과나무 좋아하잖아 사과 좋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과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과를 따인다고 매년마다 그 길러지지만은 대신 이제 해를 당하게 되는 셈인데 왜냐면 열매를 뺏어가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가죽나무같이 이제 쓸데없는 나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쓸모도 없고 그리고 뭐 쓸모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뭔가를 빼앗기거나 아니면 해되는 일이 없는 거지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면은 잘려서 책상에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 입장에서 해보면은 그냥 그 뭐대요 들 가운데 있는 게 좋으냐 들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치트 같은 게 올라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책상에 내가지고 이제 여러분 딸딸이 치는 거 보는 게 좋으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들 가운데 있는 게 좋다 그럴 거 아니야 말이지 자명한 얘기거든요 아주 자명한 얘기죠 그 얘기가 내 편의 인간세에 나와요 장석이라는 사람의 입을 빌러가지고 사실은 쓸모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쓸모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예요 사당에 있는 신목으로 지정돼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무용지용이라 그러고 그게 인간세 편에서 또 이제 중요한 얘기라고 등장하는데 가죽나무에는 이제 무용지용이란 말이 나오진 않지만은 이제 장자가 이제 그 가죽나무가 이제 뭐예요 쓸모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혜자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제 쓸모없다는 것을 바꿀 생각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모가 있지 않냐 혹은 이제 그걸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설명한다는 좀 더 재밌는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점이 있는 거죠 앞뒤의 말이 아주 같진 않지만은 어쨌거나 뭐 주제에 따라서 이제 비유나 상징이란 건 바뀌는 법 바뀌는 법인 거고 장자가 이제 그런 면에서 능수능란하게 능수능란하게 말을 혓바닥을 찾고 바꾼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재밌는 점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분석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 자 요 글은요 요 글은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막 응용 응용 인용도 하고 그랬었구나 요즘은 아니는데 요 글은 이제 블로그에 있어요 제 유튜브에서요 제 유튜브에서 오른쪽 위에 요 달마신의 역사 철학 이야기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요걸 누르면 요걸 누르면은 이제 블로그로 이동을 해요 요 블로그에서요 요기 그 그게 돼 있어요 그 분류가 돼 있죠 장자 지금은 이제 참 순자하고 장자 네 편밖에 없고 이것도 아직 완역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제 계속 번역을 해나갈 것이고 계속 블로그에 저장을 해놓으려고 해요 역사 관련한 분류도 있고요 이걸로 앞으로 철학방송 철학산책방송을 진행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번역보다는 재번역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아마 제가 직접 공부하는 것도 많고 여러분이 아마 느끼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쨌건 내가 직접 번역하는 거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그 방송을 할 거예요 장자 네 편 특히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래서 번역되는 대로 번역되는 편들을 그 주 주말에 이제 방송을 할 거고요 그 점은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방송을 보지 마시고 가급적 다시 하는 방송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철학산책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거 했고 다음 주에도 아마 장자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장자하고 다시 또 이제 순자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번역을 해야 돌아가겠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산책이었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내일 다시 좀 더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